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요한 입니다. 여기 숫자를 보시면 5, 5번째 스케치북 리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7번째 스케치북이 끝나자마자 바로 리뷰를 해서 6번째 스케치북 리뷰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스케치북은 올해 2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그림을 그렸구요. 여기 보니까 제가 대만 출장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그렸던게 이렇게 별지로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호텔에서 있는 메모지를 갖다가 그림 그리는 종이로 활용하시면 또 추억도 되고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 스케치북 역시 세르지오 스케치북이구요. 종목결에 300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내었었던 위드로 주제는 어반 스케치로 비행기 그리기 라는 주제를 제가 냈었고 만년필로 스케치한 후에 그 주체에 채색을 했던 그런 주제였구요. 이거는 이제 마카를 활용해서 그렸던 건데 EDM 과제네요. 31번째 자기가 모아놓은 게 뭔가 있는가 라는 건데 예전에 마카 세트를 구매한 게 있어서 그려봤구요. 이거는 뭔가 메탈릭한 것을 그려보라 그래서 자전거 거치대가 맞나요? 네 그걸 그려봤고 눈을 그려봐라 주제 만년필에 계속 물 붓을 더해서 그려보고 있습니다. 세르지오는 요런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남은잎도 그려봤구요. 그 다음에 이건 아마 자전거의 일부분 그리기 그래서 저는 체인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위드로 주제네요. 요거는 졸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는 거라서 아들의 유치원 졸업에 대해서 그려봤는데 아들이 그닥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던 그림입니다. 물본짐 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그림이에요. 요거는 할로윈에 대한 뭔가를 그려보라는 거였는데 저는 천사상을 한번 그려봤구요. 미드로 주제로 그려봤던 그림입니다. 경회로가 맞나요? 네 그 사진 제가 만약에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네 이게 수채화를 그리려다가 익숙하지 않아서 완전히 망했던 그림인데 일단 오일 파스텔로 더해서 마무리를 어떻게든 지워봤던 그림입니다. 이거는 칫솔 그리기, 지갑 그리기, 잉크가 색이 좀 변하네요. 이렇게 변한 모습도 처음 보네요. 이건 안 변했는데 뭔가 색이 묻었던 것 같기도 하구요. 이건 일본 출장 때 그렸던 그림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의 랜드마크 그리기 그래서 서울타워 그려봤구요. 아 그 다음에 뭔가 좀 감사한 걸 그리기인데 출장 중에는 항상 보조배터리가 감사하죠. 반드시 필수품이라서 이걸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어한투시에 대해서 또 배아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들을 일본 출장 호텔 방에서 한번 실제로 연필로 가이드선을 잡고 만년필로 그려본 것이구요. 이거는 얼굴 부분에 좀 이상한 터치들이 보이시죠. 초반에 그랬을 땐 괜찮은데 물붓을 대면서 물방울이 떨어졌는가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출장 중 대기 하면서 그려봤던 그림인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일본 크랩 플레이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라믹에 대한 뭔가를 그리기 였어요. 그리고 동물을 그려봐라 그래서 호랑이를 그려봤구요. 호랑이를 일부분만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약통 그리기 뭐 이런것도 그렇구요.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주제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세 가지를 그렸나 세 가지를 그려라 인가요 정확하게 보면 하여튼 제가 그때 당시에 드로잉 하고 있었던 이 스케치북과 그리고 라미 사파리 만년필과 물붓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드로잉 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제 채색 아들이 잘 자라고 하네요. 수제 채색에 대해서 연습하면서 송평 그리기를 해 봤구요. 위도로 가재주래로 숲 그리기를 했는데 나무 질감에 유의하면서 빛방향에 대해 그리려고 했는데 느낌이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나오진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건 박물관에 대한 뭔가를 그리겠네요. 그리고 올해에 골이 무엇인지를 그리는거였는데 수채화를 좀 즐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게 됐습니다. 이것도 대만 출장이시네요. 컬러가 신기하게 묻어나는 지금 냉장고 그리기 대만 냉장고를 그려봤구요. 그리고 홈 엔트리 저는 호텔 방을 그려봤습니다. 638호에 오므르고 있었네요. 이건 뭘 그리는거였을까요? 음 네, 뭐를 그리는건지 모르겠네요. 아, 빛그리기인가? 그런가봐요. 랜턴 그리기인지. 호텔에 있는 조명을 그렸군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TV쇼를 그려라. 네, 무한도전이 이제 종영되게 됐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엔트에 관련된 것을 그리기 아니었으면 개를 그리기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모님이 기르고 계시던 강아지 콜리를 그려봤고요. 아, 이건 입그리기였는데 나 다시 돌아갈래. 네, 박하사탕의 박하사탕의 아, 이건 좀 참 아쉬웠는데 이때 수채화에 대해서 계속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려야 되나? 매화 그리기인가? 그랬는데 어, 스케치 없이 해 본다고 해 봤는데 네,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 이건 좌화상 그리기였는데 약간 블라인드 드로잉을 한 후에 약간 색연필로 디벨롭을 해 본 케이스 네요. 픽처 프레임 액자 그리기 그런 거였는데 아들의 50일 사진 한번 그려봤고요. 헤드기어 그리기에서 네, 나스베이더의 헬멧을 또 그려봤습니다. 만년필과 물분만으로도 참 재밌는 효과들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그런 그림들이 많잖아요. 요거는 봄이 오는 사인을 그리기 개구리를 한번 그려봤고요. 어 네, 제가 자동차 그리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클래식카 그리기 자동차 주제였습니다. 아, 요거는 위드로 주제로 나온 티벳 여인인가? 인데요. 굉장히 붓터치가 많죠. 이렇게 붓자국이 많았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드라이하게 붓을 써서 있는데 그거를 잘 몰랐어요. 레몬 그리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그라데이션으로 효과적인 방법들을 낼 수가 있는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건 아마 원래는 수채화로 그렸으면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지금 보면 오일 파스텔도 더해져 있고 붓펜도 더해져 있네요. 아 이게 이게 이때까지 도전했던 60번이 넘어가는 EDM 과제 중에 다시 다른 재료로 그려봐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그려봤군요. 네 이거는 이제 걷다가 여기 솔방울이잖아요 걷다가 발견한 것을 그려봐라 이런 주제로 그려봤습니다. 조금씩 채색을 쓰려고 하는데 너무 채색에 대해서 어색하고 선을 벗어나지 못한 만년필 선이 있어야지만 채색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작업들을 계속 하고 싶어요. 싱크대 그리기 이건 코그리기 여기 후대만년필일 때도 잠깐 썼었는데 후대만년필로 번지는 그런 잉크를 써서 그린 다음에 이제 좀 너무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색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를 봤는데 이 그림은 제가 좀 마음에 들어 했었던 그런 그림이네요. 후대만년필인데 아 방수잉크였나보군요. 렉싱턴 그레이 잉크를 통해서 그려본 것 같습니다. 위도로 주제로 그렸던 인물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한번 그려봤고요. 근데 붓터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세르지오 라는 종이 특성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터치가 너무 많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머니에 대한 거 그리기 였는데 참 어머니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 중에 어머니가 예전에 이제 저희를 온전을 통해서 저희를 픽업해 주시고 했던 그 기억을 담아서 그려봤던 그림입니다. 네 마지막 그림이네요. 컴퓨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그려봐라 했을 때 제가 신티크 컴페니언이라는 액정 태블렛 경영 주로 그 목적으로 쓰는 그런 PC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안에 있는 캐릭터는 제가 네이버에 한번 스티커로 도전하고 했었던 리온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지금도 네이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스케치북 리뷰를 마쳤습니다. 여섯 번째 스케치북 리뷰로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하구요. 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